그런데요. 저는 누군가 그럽니다. 도대체 한 대표 들어와서 100일 동안 뭐 했냐. 무슨 성과가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동안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항상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출장소 용산 출장소 그다음에 대통령 이중대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즉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는 것이 여당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가장 큰 성과는 국민을 민심을 바라보는 여당을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박사께서요.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을 평가할 때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는 이 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당이다. 대통령당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1호 당원 이제는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 총재직을 겸임하는 건 아니지만 1호 당원으로서 사실상 당 운영 전체를 뭐라고 그럴까요. 영향력을 미치는 대통령 당이었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시다시피 당심 민심 각각 63% 얻어가지고 압도적인 표차로 됐는데 그때 내건 것이 변화와 쇄신이었고요. 수평적 당정관계는 그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방법론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파열음도 나고 뭐 이래서 이제 저희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이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속도 많이 상하시고 그럴 텐데 저는요 그걸 길게 보면요 좀 제대로 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강강약약 즉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다. 이게 이제 뭐 억강부약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걸로 어떤 컨셉을 잡는다 브랜드로 한다는데 이게 무슨 약인가요 그러니까 현장님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때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이제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첫 번째 대외 행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 5월 27일이었습니다. 2004년 5월 27일. 네. 연세대에 가서 감독님 혹시 2004년 5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세대에 가서 강연한 사진이 있으면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특강을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그때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자.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모든 보상을 주자는 것입니다. 적자 생존론이나 약육 강식론에 근거하고 있고 아울러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자는 겁니다. 반면에 진보는 더불어 살자. 연대죠. 그리고 뭘 좀 바꾸자. 고쳐가면서 살자. 이것은 진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수는 약육 강식 적자 생존 현상 유지 기득권 옹호. 반면에 진보는. 나쁜 건 다 있네요. 나쁜 건 다 있어요. 진보는 약자를 생각하고 약자와의 연대. 그걸 위한 사회 개혁. 그다음에 기득권 반대. 그러니까 이거를 저때 모습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좋은 건 다요. 네. 그러니까 이때 노무현의 보수 진보는 선악 이분법. 전형적인 선악. 반라층이죠. 그렇죠. 보수는 이렇게 참 문제덩어리. 지들 강자만이 각 약육 강식의 비정한 그들만의 정글에 놀리고 이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 이 진보다. 보수는 악이고 진보는 선이다. 그렇게 한 게 노무현 그 연설인데 이게요. 의외로 많이 맥혔어요. 또 사람들에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뭐 더불어 살고 뭐라면 아주 그냥 사람들 호락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요. 보수 진보. 그러니까 보수인 사람이 나 보수야. 이 커밍아웃도 언제부턴가 피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보수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표 보수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 뭐 여러 논의 끝에 강강약약. 이게 정식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미 국민들이 입에 다 익었잖아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일요일에 2030 영면접 있잖아요. 네. 네. 영면접.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이 당이 어찌 보면 강약약강으로 좀 비춰지기도 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다. 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사바사바 공전도 받고 그리고 약자한테는 좀 가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뭐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강강약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하기 위해서 여의도에 와서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얘기했고 어제 또 격체에서 거기서도 강강약약이 보수의 어떤 새로운 정신이 돼야 된다. 모든 정책의 강강약약의 문제의 의식을 투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를 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그동안 가져왔던 이미지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위할 줄 모른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 알려진 보수의 철학입니다. 결국 보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게 바로 보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직장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라고 했던 게 바로 보수의 어떤 현 성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곡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연설이 이런 걸로 왜곡되면서 보수가 잘못 알려져 왔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보수는 약자를 보호하고 대신 강자에게는 더 강하게 엄격하게 대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보수의 기본적 각치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런 결론은 결국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격차가 줄여져야 된다. 그럼요. 너무나 이게 격차가 지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격차가 너무나 크고 여기다 소득 격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격차 해소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조금 유럽식 어떤 그런 생각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식의 보통 이제 따뜻한 보수주의 등등 하는데 제가 이제 서구 정당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제일 비슷한 발상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영국의 영국 보수당 200년 동안 보수당의 끈질긴 생명력 보수는요 옹고의 지신이에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바뀌는 시대 상황에 끊임없이 변화한데 보수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에드먼드 버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저 벤자민 디질레이고 영국 보수당 역사의 세 사람을 꼽으라면 에드먼드 버크하고 벤자민 디질레일리하고 처칠이에요 처칠. 그런데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이 소설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1845년에 어떤 소설을 내냐면 무슨 앞에 뭘 하고 시즐리라고 하는 뭘 쓰고 두 개의 국민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이게 두 개의 국민 그러니까 좀 괜찮은 잘 사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국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결코 화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프로레타리 혁명을 통해갖고 독질을 하는 거죠. 폭력 혁명을 해갖고 완전히 뒤집어 갖고 저 자본가 독재를 싹 없애버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의 국민이 있다는 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국민이라는 소설을 1845년에 쓰고 그 이후에 저 사람이 뭐냐면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라는 걸 내 겁니다. 하나의 국민. 원 네이션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게 두 개의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권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에 근로자 재산 형성 재형 저축 있잖아요. 재형 저축.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도입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개혁 정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가 부활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친귀족 친기득권 이런 거로만 비춰지던 보수당 선거에서 계속 지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갖고 원 네이션 하나의 국민 보수지를 내걸고 보수당이 또 해서 저분이 또 몇 년 동안 총리를 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서구에도 저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 공부 좀 해갖고 왔습니다. 어벤져스 독재님들 앞에서 헛소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가 이게 우리 아까 노무현이 이야기했던 그런 보수가 아니라 보수는 정말 따뜻하고 또 격차를 해소하고 또 약자에게는 항상 기회를 주는 약자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강한 사람에게는 또 강하게 어떤 대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는 게 한동훈 대표의 브랜드 강강양약 이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국민들이 또 젊은 층들이 보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좀 많이 바꾸겠다. 그러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신은요. 저 좌파들은요.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딸 저거 뭐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결국은 박연차 회장한테 돈 받아서 다 문제 됐지 않습니까. 뒤로 다 했잖아요. 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놔 놓고 그냥 자기 자녀들 해서 다 저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선 지자마자 바로 주식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보의 민낯이예요.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척 겉으로는 뭐 한 척 하면서 실제로 자기 생활은 전혀 다른 게 바로 이게 진보의 민낯이입니다. 그런데 보수는 겉과 속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진 분들은 베풀고 지식 있는 분들은 지식으로 돈 있는 분들은 돈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베푸는 것들. 그러한 모습들에서 저는 보수의 어떤 미래를 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상당 부분 많이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와다 보니까 공동체에 대한 아주 깊은 배려랄까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는요. 보수주의처럼 보면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보수에게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국가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제 비스마르크가 무슨 사회보험 이거 최초로 도입. 그렇습니다. 보수 정치인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 속에서 비스마르크의 정책이 나오고 즉 벤자민 디즐레일리의 원네이션이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시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뿌리 사실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진 자들이 많은 나라들 독재자가 되는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어떤 이 나라가 조금 발전을 못하고 망한 나라들은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집권자들이요 기본적으로 이게 토지개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왜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독재자를 용인을 못해요. 그렇죠.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요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경제를 발전시키려 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을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토지를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떤지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이게 바로 토지개혁이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 토지개혁하는 바람에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농민들이 북한 편을 안 들었어요. 그렇죠. 내 땅을 내가 지켜야 되니까 안 들었어요. 그게 김일성이 내려와서 제일 황당했던 게 바로 그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그때 박헌영한테 남도당 박헌영한테 내려만 오시면 그냥 농민들 다 봉기하고 그냥 순식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내려왔는데 다 총독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나한테 지킬 게 있습니까 내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 하나 둘째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의무교육을 실시한 나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걸로 아는데 별로 없습니다. 다 고등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이런 이승만 대통령 때 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다 시위꾼으로 됐어요. 대학 들어가서 민주화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용인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민주화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동력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 동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자기들 때문에 이뤄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 바로 그 교육이라는 뿌리를 의무교육 초등학교 국민교육헌장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육을 받아든 세례대가 민주화를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그 87년 그때 뭐 현정님은 총학생회장 했죠. 그래서 막 그 열심히 6월 항쟁 하고 그럴 때 그때 그 넥타이 부대. 넥타이 부대가 여기 가세하면서 이게 그냥 대중화되고 국민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학생들만의 시위에서 말이죠. 이 넥타이 화이트 칼라들이. 그런데 그 화이트 칼라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한강에 기적이 있었길래 그 화이트 칼라가 그렇게 많이 직장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이 생겼잖아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다르고 대만하고 다른 게 대만 사람들이 지금 tsmc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부러온 게 뭐냐면 자기들은 반도체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공업 있죠 전자 있죠 자동차 있죠 다 있는 거예요. 왜 바로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직장이 생긴 겁니다. 인도 가보십시오. 인도에 직장이 없습니다.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 나라는 그냥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낸 누구죠 바로 보수가 이룬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런 기반 위에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도 보수가 담당해야 된다.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이 우리가 저쪽 진보좌파보다도 훨씬 더 잘한다. 이 점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따뜻한 보수는 이제 양약 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이 강자에게 강한 거 이건 그 저 그 우리 있잖아요. 네요. 이렇게 돈 많고 뭐 하는 사람 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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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말 아니겠고. 이건 엄정한 또 엄정한 보수죠 강 강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배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다음 우리 대선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지만 다음 대선 때 가면 진짜 이제 이 보수가 이제는 이 민주화 우리가 산업화를 이뤄냈는데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하는데 결국 이 보수가 해내겠다. 대한민국의 격차를 해소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따뜻한 대한민국 저추산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수력밖에 없다.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싸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엔 지금부터라도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뤄내야지만이 결국 국민들이 그래 너네들한테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맡길게 라는 어떤 생각이 생기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이야기했던 정말 중요한 건 정권재창조다. 딴 거 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이제는 뭔가 대통령실이나 여당 보수 핵심 세력들이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보수가 이제 당당하게 이 보수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저는 제가 보수주의자인 게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보수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보수가 자랑스럽고 자기 엄마 아빠가 보수라는 사실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설하지 않아요. 저 신모씨 같은 저 모씨 같듯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잣대를 기르대고 내로남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리빌딩 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시내 나가서 욕설하는 세력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보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보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